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 입니다 자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팬지들은 일단 복수 주호구요 자 일반적으로 부사가 뒤에 나오는 유즈 시켜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으로 유즈 사용하는데 동사 보스 앱 비쥬얼 시각적 자 앤드 보스 비 촉각적 제스처죠 제스처는 몸짓 몸짓을 사용한다 아 다 틀리네요 촉각적인 몸짓을 사용한다 자 더 포멀 전자는 그리고 다른거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됩니다 시각 자 전자는 시각을 자 when others are already paying attention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paying attention 할때 집중 관심을 지불하고 있을때 그리고 앤드 딜라털은 여기서는 촉각 촉각입니다 제가 욕한거 아니에요 촉각적인 것을 자 몸짓을 사용하는데 리가델리스 오브는 상관없이 상관없는데 오브 관심의 상태에 상관없이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관심 상태 상관없이 촉각을 사용한대요 자 앤드 스터디 연구죠 오브 비쥬얼 재스팅 시각적인 몸짓을 연구해서 자 폐멀은 쌍이죠 한 쌍의 케이지드가 과거분사에요 자 케이지 되어진 침수가 우리에 넣어진 자 우리에 넣어진 침 패치들은 보았어요 자 바나나를 자 대선 이 바나나는 was placed 수동은 좀 놓아졌는데 out of reach죠 out of their reach에 자 그래서 their 중간에 삽입된거구요 도달할 수 없는 곳에다가 자 in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실 자 그리고 데이는 원숭이들이요 그들 아니에요 원숭이들은 시도했는데 자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을 목적어 자 to 누구에게 전치사죠 자 인간 실험자 에게 실험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나 좀 줄로 다 좀 뭐지 귀찮게 하지 말고 좀 달라고 이런거죠 자 how to 목적어예요 how to retrieve it 하는 것을 자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how 바꿨으면 they should로 바꿨 수도 상관없죠 how 원숭이들이니까 복수를 잡고 그들이 should retrieve how to retrieve 어떻게 회수할지 eat은 바나나를 for them 그들을 위해 자 when human 인간들이 들어왔을때 그 방에 each champs 자 여기서는 held가 동사로 그냥 동사로 썼네요 자 각각의 원숭이들은 held a hand out held a hand out 손을 뻗쳤어 팜은 손바닥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을 뻗었어요 자 in classical 고전적인 구걸의 자세 자 구걸의 gesture in 자 자세 혹은 몸짓 자 거짓들 있죠 거짓들이 손을 이렇게 팡바닥 위로 하고 돈 달라고 하는거랑 똑같은 고전적인 구걸의 자세를 하고 자 그리고 이 원숭이들은 포인트는 가리켰다 지적했다 toward는 향하여 자 그래서 더 fruit은 뭐냐면 바나나 겠죠 바나나를 자 위드 모아 그들의 whole hand 전체 손과 인덱스는 집게 손가락 자 집게 손가락을 확했어 자 이 원숭이들은 또한 사용했는데 gaze 응시의 교체 자 응시의 교체란 말은 눈을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왔다 갔다 하는거죠 자 그 다음 looking back and first 동격으로 썼네요 그래서 동격으로 자 그래서 응시의 교체란 것은 looking back and first 앞뒤로 보다 자 앞뒤로 보면서 자 from 어디서부터 인간에서부터 바나나로 왔다갔다 자기 시야를 머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 그 자 Apes는 영장류 자 그 영장류는 utilized가 동사입니다 사용 자 사용했는데 같은 타입의 레플레이션은 참조적인 자 창이 아니고 참조적입니다 참조하다 자 참조적인 회용사용 뒤에 나오는 명사랑 같이 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끝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자 의사소통 을 사용했는데 자 weather a or b 로 썼죠 weather banana was visible 그러면 바나나가 보였던 or hidden 보이든 혹은 숨겨졌든 자 보여지든 숨겨져있든 상관없이 그래서 hidden은 pp 로 써야 되겠죠 숨겨지다에 과거분사 수동 자 이라운 파인딩 이라운 파인딩 말은 원숭이도조차도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발견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려준다 보여준다 자 침팬치의 소유교 관계대공사 뒤에 또 명사 같이 가죠 Capacity 능력 능력 능력인데 To try 가 형용사용법이죠 어떤 능력이면 To influence 이 중요 단어죠 영향력을 주려는 State of knowledge 지식의 상태 인데 Observer 관찰자 관찰자에게 자기 의도를 전달해서 무언가를 발생시키려고 한단 말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The members of other species 자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냐면 목적원이요 구성원인데 다른 종이 다른 종이란 말에 있으면 우리 휴먼이죠 인간들에게 종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자 침팬치들은 자 크리얼리 삽입절이고요 분명히도 Possess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 복수동사 들어갔죠 자 Theory of mind 학설적인 마음 자 학설적인 고음과 가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 For는 여기서는 접속사에요 주의하시는게 자 For는 문장 앞에 들어가면서 Because의 뜻이래요 등의적 접속사입니다 사실상 자 왜냐하면은 침팬치들이 are consciously 의식적 자 의식적으로 Be aware of 썼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식적인 인지인데 Of others 다른 사람도 내가 의식을 가졌다는거 플러스 다른 사람도 의식을 가졌다는 생각을 얘들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한단 말이죠 내 의식과 다른 사람의 의식이 두개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자 그래서 소재가 뭐 나쁘진 않은 소재죠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키씨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도 뭐야 나 좀 봐주세요 구독 추천 좀 눌러주세요 이런거죠 지금 침팬치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한테도 영향을 주려고 한다 라는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찰자의 인지에 영향을 주려는 침팬지의 능력